가구나 자재를 한 대 모아 전시해 놓은 인테리어 쇼핑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KCC가 전시 판매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시장이 공사의 개념에서 쉽고 편리한 쇼핑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에서부터 각종 가구와 가전을 한 공간에 모아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전시 판매장이 인기입니다. 전문 건축 자재업체 KCC는 지난 8월 서울 서초동 KCC 본사 1층에 홈CC 인테리어 전시 판매장인 서초본점을 열고 서울 강남권까지 진출했습니다. 앞서 KCC는 올초 경기 분당을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 일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홈CC 인테리어 전시 판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홈CC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상단부터 견적과 시공,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인테리어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홈CC 인테리어 전시 판매장은 오가닉과 소프트, 트렌디 등 각각 다른 스타일의 인테리어 패키지를 모델하우스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각 공간에 맞게 조명과 바닥재, 벽지와 문까지 KCC 제품이 설치됐고, 가구와 가전은 각 전문 업체와 협업한 제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이 같은 인테리어 패키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비 수준이나 생활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패키지만 고르면 정말 편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인테리어 플래너가 해주기 때문에, 본사가 전체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 만족도가 좀 있다는 것. 현재 전국의 9군데의 홈CC 인테리어 전시 판매장을 확보한 KCC는 앞으로도 수도권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